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세가 멈추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조사됐습니다. 그러나 경기 침체의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사업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종로구의 먹자골목. 장사를 접은 음식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영업하는 곳 상당수는 손님이 없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.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들은 소득 하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통계청 조사 결과 실제 이런 현상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. 전체 가구를 봐도 자영업 부진의 영향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7만 7천원으로 2.7%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4.9% 감소했습니다. 이런 사업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큽니다.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위 20%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 증가율은 0.7%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이는 하위 20% 소득 증가율 4.3%보다 낮은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위 20%와 하위 20%의 소득 차이는 5.37배로 지난해 5.52배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.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된 건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.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늘어난 데는 정부가 실업급여나 아동수당, 기초연금 등을 늘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 지출은 113만 8천2백원으로 1년 전보다 6.9% 늘어났고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 소득은 373만 8천7백원으로 1.5% 증가했습니다. SBS CNBC 윤성훈입니다. переп 일시지가 않습니다. 상위공사 버전 하한 산책에 Merge 장암